네 안녕하십니까. 15번째 만화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 독해하고 그 속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영작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화는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아이의 생각과 또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유모 코드가 저는 느껴져가지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아이들이 하는 말이니까는요. 첫 번째, lose. 그래서 뭐뭐를 잃어버리다. 뭐 말 그대로 물건 같은 거를 이제 분실 또는 잃어버리는 거죠. 갖고 있던 것을. 중요한 것은 lose의 과거는 lost. 과거 분사도 lost가 된다는 거. 이 불규칙 동사 중에서 아주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음료수를, 물을 마시다. 뭐 drink water 할 때, drink의 과거. 당연히 drank가 되고 또 과거 분사는 drunk가 있고 또 drunk은 형태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용의 차이는 지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불규칙 동사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lock. flock 한다는 것은 그 만화 속에서는 명사, 그래서 어떤 동물들, 양이나 염소, 새 등의 동물의 떼 또는 뭐 군중을 해도 돼요. 뭐 그룹으로 봐서 flock of people 하면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동물이나 사람들의 무리, 떼가 되고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 모이다, 모으다, 또는 함께 떼지어 가다, 오다 뜻이 되겠습니다. 멋진 표현이고요. 유유상종 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갈매기, 우리가 잘 아는 갈매기. 순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그 다음에 toss.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toss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동전 같은 경우를 툭 던지는 거. 그렇죠? 그 뜻도 있고 고개를 toss your head 한다면 고개를 약간 좀 불만스러운 듯? 뭐 그런 느낌 비슷하게 쳐들거나 젖히거나 할 때 또는 어떠한 물체나 물건 또는 사람 몸뚱아리 몸 자체가 흔들리다 또는 몸으로 흔들다 라는 뜻도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척이다 라는 뜻도 되겠고요. 잠자리를 잘 못 이루고 이렇게 밤새 뒤척여서 하실 때 toss and turn 그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걸 만들 때 음식 재료를 다른 것과 기름이나 그런 것과 함께 또는 소스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살 뒤척이다, 섞다 할 때 toss 한다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글을 보시면 아이가 신발 한쪽만 신고 한쪽이 없어요. 그렇죠? 한쪽은 있는 것 같은데 So mom, I lost my shoe.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그렇습니다. 여기 스펠링을 잘 보시면은 소리나는 대로 What do you mean? 그렇죠?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뭔 말이니? 이제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 의도하는 말, 뜻하는 바가 뭐니? 즉 무슨 말이야? 신발이 없다니? 그래서 이제 그림을 나와요.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아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I tossed it out 신발 양, 양,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하나를 Out the bus window 그래서 그 학교 스쿨버스 그 바깥에 있는 At, 뭐뭐를 향해서 그래서 토스 무엇인가를 To 하면은 방향을 가리켜서 나타내서 누구에게 볼을 던지다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던지다 한 뜻이 되고 토스, At 하면은 뭔가 좀 맞추려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 아프게 하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던지긴 던지는데 맞추려는 목적 예, 그게 좀 느낌이 그렇다는 거 I tossed it out The bus window At, 뭐뭐를 향해서 뭐뭐를 맞추기 위해서 At a flock of seagulls 갈매기 떼 창밖에 있는 갈매기 떼에게 신발 한짝을 던졌어요 아이들 신났어요. 그렇죠? 던지는 걸 보고 그렇죠? 엄마가 그렇습니다 That's not losing your shoe 그게 어떻게 너 신발을 잃어버리는 거니? 당연히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버스에서 바깥으로 던져버렸으니깐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는 대답 보세요 I don't have my shoe 또 그대로 그래요 신발이 없어요 그냥 엄마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신발이 하나 잃어버리면 신발을 뭐 한쪽만 살 수도 없고 또 사야 되잖아요 이건 참 당황스럽죠 어쨌든 그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활용한 같은 영장을 해보겠는데요 같은 영장을 해보겠는데요 나머지들은 다 쉬우니깐 토스를 가지고 좀 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역시나 기니깐 역시 안되네요 자, 얘네들을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아이고, 이게 그냥 모양이 다 바뀌어버렸네요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그는 N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나는 잠을 못 자고 밤새 뭐 했다? 이리저리 뒤척였다 아까 토스 했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렸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토스 A to B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나는 잠을 못 자고 밤새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뭐 한다? 뒤척였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번 주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렸습니다 같이 한번 답볼까요? 자,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He tossed the ball to Anna 그래서 토스 A to B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가 바뀌죠 그래서 He tossed Anna Anna에게 뭐를? The ball 그래서 간목, 직목이 바뀌는 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둘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잠을 못 자고 밤새 All night 잠자리에서 In bed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I couldn't sleep 잠도 못 잤어요 But kept 그래서 Keep ing 계속 ing 행위를 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kept tossing and turning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밤새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tossing and turning 터닝은 뭐 말 그대로 뒤집는 거니까 그렇죠 toss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번 주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thousands of people 수만 명 하면은 뭐 hundreds of thousands of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tens of thousands of 하셔도 되겠고요 thousands of people 뭐했다? flock 그 다음에 flock 그 다음에 전체사 씁니다 to 또는 as 써도 되고요 어디로 모였다구요 to the beach 해변가로 모였습니다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네 전체 내용은 밑에 링크 걸어놓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사이트 여기는 물론이고 또 그 다음에 자료를 올려놓는 다음 카페도 오시면 다른 그동안의 모든 만화 내용도 같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꼭 확인 본인의 영작 실력을 향상시키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 이 미국 만화를 통해서 제가 뭘 하자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선 뭐 단어 뭐 표현도 표현이지만 배움이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웃음의 코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이들에게 왜 웃음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있는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